이렇게 십지경 4일 연수에 참가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화를 위해서 하면 지금 학감 스님 우위로 바꿔도 될까요? 학감 스님 어디 갔어? 잠깐 나갔는가? 지금쯤이면 화면 교체해도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화면 공유가 중지되었는가요? 화면이 지금 사라졌는가요? 여러분들한테? 상전수님 화면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있나요?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지금 유식의 수능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화면 공유를 제가 화면을 체인지하면서 중지하고 다시 띄우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여러분들에게? 아 이게 이제 네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지경의 수행론을 십지경을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화음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도에서는 화음종이라는 종파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십지경의 수행론은 어디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유식의 수행론에 대입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지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관점 중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는 십지경을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한역으로 번역된 세 권이 있고 그러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산스크리트 다사부미카수트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한 것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십지경론이 번역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십지경론은 누구에서 쓴 것이냐면 와수반두 세친존자가 십지경론을 썼거든요 자 이게 번역이 산스크리트로는 남아있지 않고요 십지경론은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십지경론에 대한 해석 때문에 남도파와 북도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리고 십지경론이 그대로 산스크리트에도 산스크리트에도 그대로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끄신 분들은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은 신문사에서 하고 조계종 연수팀에서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화면을 다 켜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화면을 켜주어야만이 내가 강의를 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락스님 사진 잘 나왔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지경과 십지경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다른 자료는 월칭 대사가 십지경에 대해서 주석을 한 논서가 있어요 그래서 입중론이라고 하는데 그 논서에 의지를 하였고 그 다음에 티베더의 세친존자의 십지경론과 한문의 십지경론 그 해석 그것도 약간 참별을 그렇게 했고 메인 텍스트로는 다사부미카 숫두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경전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1세기에 현재 살고 있을 때 우리는 21세기 동안에 인도 자체와 티벳, 중국, 한국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과 논서들의 양이 아주 방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전과 논서들은 한 사람이 백년을 읽어도 다 읽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대소승을 회통하는 단 하나의 경전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십지경을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십지경이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사실 화암경과 십지경의 관계 속에서 원래는 십지경의 인도에 먼저 출연을 하죠 그래서 십지경이 인도에 출연한 것은 기원 후 1, 2세기 굉장히 빠른 시대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암경이 중국어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거의 기원 후 5세기예요 그래서 십지경이 만들어든 시기와 화암경이 우리에게 중국에서 번역되어져서 알려진 것은 5세기 거의 400년간의 그런 300에서 400년간의 시간차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화암경 자체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적은 인도 원부는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서 이 화암경이 들어왔냐면 꾸차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대승경전이 굉장히 많이 인도에 없는 대승경전이 많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대승 논사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십지품 혹은 십지경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그리고 화암경 전체에 대해서 인도 논사가 논사를 쓴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십지경에 대해서 논을 쓴 것이 바로 유식학파의 대가인 세친존자와 중간학파의 대가인 찬드락기리띠 월칭대사 이 두 대가가 십지경에 대해서 논서를 썼다는 것으로 십지경의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화암의 모태가 되는 것이 십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스크립토로는 다샤 부미까 수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국으로 왔을 때는 십주경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그렇게 하죠 이 십지경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고승들이 대승의 수행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십지경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돼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대학파를 손꼽은다 하면 하나는 화암정이고 또 하나는 선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종보다도 민간인들에게는 화암정이 더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화암정의 모태가 되는 것이 십지경이다 그리고 이 십지경은 초기불교의 수행법수를 다 간직하고 있다 제가 한문으로 볼 때는 이 십지경과 초기불교와의 연결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산스크리토로 읽게 되니까 저는 십지경의 그 법수가 모두 초기불교의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37조도품의 수행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기와 대승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지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다원 향에서 과에서 아라한 향에서 과까지의 사상팔배의 그런 깨달음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결국은 우리는 초지에서 십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초지에서 십지를 말하기 전에 그 밑에 단계인 자량이와 가행이 그래서 무엇이 자량인가 하면 먼저 열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십신으로 십주, 십행, 십해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수행을 하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량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바라, 아바스타라고 그렇게 하는데 삼바라, 자량을 모으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행이에서 우리는 십해양의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까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화음경 자체에도 논서에도 구체적인 경지나 수행하는 방법을 유식 30송이나 성유식론의 일근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수행 단계를 십지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승의 수행 방법을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십지수행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선사들과 많은 큰 스님들께서 보살 육지는 이로하고 보살 팔지는 부동지다 그 다음에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살의 각지가 어떤 경지이고 보살의 각지에서 어떤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십지경을 떠나서 그 보살의 구체적인 개의 차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초지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등등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초지보살의 경지가 무엇이냐면 연민심도 그 전에 지전보살들도 연민심도 있고 그 다음에 원력도 있고 그 다음에 발버리심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가 딱 부족한 것이 있어요 초지보살이라고 칭해지려면 반드시 공성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음소고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여러 학인들 중에서 음이 켜져 있는 것을 임의로 제가 음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다 상전수님, 그 소리가 조금 깨끗해졌나요? 그래서 초지에서는 반드시 이 초지보살이 깨달을 것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반야신경에서는 오온개공도일체고의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알게 되면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온자성개공도고 그리고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자성개공도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오온무와 삽배담마안았다라고 하는 오온무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수다원에서 그런 깨달음과 초지보살의 깨달음이 원력이나 실천행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달라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력과 실천행위라고 하는 것, 자비심 이런 것은 달라요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상태를 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가 무예, 이치적으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무예의 경지를 그것을 바로 우리는 수다원의 오온무완을 체득한 상태하고 우리는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지에서 5지까지는 보살행을 통해서 사무엘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오지보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오지보살은 산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점도 배우고 토지를 관상을 보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오지보살은 다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초기 불교에서 출가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금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오지보살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비불교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지보살은 그런 지식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포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보살은 공성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불법을 표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학문을 모두 다 배우는 것은 10조경에 보면 1지나 2지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지의 경지를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 왜 사무엘느냐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사무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육지보살은 이 초지보살의 오온개공, 오온모아와 그다음에 육지보살, 지금 기침한 사람이 음소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초지에서 오온개공한 것하고 그다음에 육지보살도 오온개공이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초지와 육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치적으로 이무엘와 사무엘예요 이무엘와 이사무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무엘가 된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선정에 들었을 때는 공성이 확연하고 분명하고 그다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 육단심이 드러나요 탐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심이 화를 많이 낸다든지 그래서 동중에는 여요하지가 않아 이게 초지보살의 상태예요 그런데 육지보사를 이사무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중뿐만 아니라 동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온 속에서 탐진치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기의 이치적인 공성이 현실 속에서도 사, 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걸림이 없다라고 해서 이사무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의 그 이사무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그 수다원가의 아라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육지를 아라한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원력이라고 하는 측면과 복을 짓는 그 측면이 초지에서부터 벌써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만 공통점이 가지고 있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측면에서만 그런 측면에서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깨달음을 살짝 확장을 시키면 우리는 초기 불교와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수다원이나 아라한이 되는데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열 가지의 족쇄 혹은 열 가지의 잠재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아라한이 된다고 그렇게 초기 불교에서나 수다원에서 얘기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상요자나라고 해서 족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족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풍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풍선이 굉장히 무거운 그러면 굉장히 큰 풍선이에요 그래서 풍선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풍선에 열 개의 장소를 묶어 가지고 풍선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족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족쇄가 다 끊어지면 이 풍선은 하늘로 한없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열 가지 족쇄를 초기 불교에서는 무어라고 보았냐면 세 가지는 견해와 관련된 족쇄예요 세 가지는 견해와 관련된 족쇄 그래서 잘못된 견해들이죠 잘못된 견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유신견에 대한 그런 견해죠 그래서 그런 견해로부터 풀어지고 나라고 하는 것은 색 물질과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물질과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 있어서 이 색과 색이 촉했을 때 거기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무더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 거기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상 그 느낌들에 대한 그 분별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행 이렇게 색을 기반으로 해서 수상행이 점차로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많이 느낀 것과 이렇게 많이 분별한 것과 느끼고 분별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욕망하고 싫은 것은 욕망하지 않는 그 욕망들의 모든 정신활동이 자기의 잠재의식에 식으로 뭉쳐있는 상태 그리고 그 식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식의 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인데 식의 용은 아는 기능으로 되어진다는 것 체와 용의 관계 이렇게 수상행식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색수상행식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바르게 보면 이 오온의 끊임없는 생멸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게 유신견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견해에 대한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그러나 이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해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바라보는 욕계라는 세계와 색계라는 세계와 무색계라는 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곱 가지가 되느냐 하면 탐심과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탐심이죠 나의 것에 대한 탐심 진심 나의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진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욕계, 색계에 대한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그런 집착 그리고 들뜸, 교만한 마음, 무명 이 일곱 가지는 전부 다 누군가가 스피커를 꺼줘야 되는데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일까요?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장애고 번뇌인 거예요 그런 장애와 번뇌로부터 그 일곱 가지의 그 장애는 낚아야만 사라지는 번뇌라고 해서 수혹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유신견 등 유신견과 개금치견과 의심 세 가지는 그것은 바르게 알면 닦아지는 번뇌라고 해서 수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열 가지의 번뇌를 다 소멸해 버리면 해탈을 하게 된다 해탈을 하게 되고 바로 대승에서 말하는 이사무애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우리 그 송나라 때의 주석서를 보면 우리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아라한과 보살의 그 개의를 대비를 시켜가면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열 개 이상의 경전과 논서 등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스크리트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증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의 그 경전의 그 언어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반갑게도 송나라 주석서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육지를 그 아라한의 그 경기라고 한다고 송나라 주석서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반가웠는데 나는 이것이 나의 처음으로 내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던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송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티벳불교에서도 육지나 칠지의 경기로 그렇게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칠지에서 싯지까지는 이제 이사무외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동중에서도 이 공함이 걸리지가 않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십지경 6장과 7장에 보면 열반을 순간순간에 열반에 빠지려고 하는데 이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 순간순간 열반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매 순간순간 열반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무엇으로 원력으로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무엇을 하느냐 월, 여, 그리고 방편, 월, 여, 지라고 하는 네 가지 그렇게 수행을 7, 8, 90지에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다시 산스크립트가 숫자로 바뀌었네요 나중에 이건 교정에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의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 이렇게 십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육지를 현전지라고 해요 육지를 현전지 제가 마크하는 거 보이죠? 현전지 아비묵키, 부미, 이 3이 우가 되는 거예요 아비묵키, 이는 이 장음이고 그 다음에 3은 우 장음이에요 그래서 아비묵키, 부민 그래서 현전하는 그런 경지인데 이때 육지에서 얻어지는 경지는 무엇이냐면 브란냐, 빤냐라고도 하죠 브란냐 혹은 빤냐를 체득하게 되고 십지의 법은지라고 하죠 다르마, 메가, 부미라고 하는 데서는 냐, 냐, 냐 냐 를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브란냐 그 다음에 십지에서는 냐 냐 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어, 안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방법이 있죠 삽입을, 새 슬라이드를 아, 이거를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옳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육지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브란냐 라고 그렇게 해요 브란블라스 냐예요 이것도 냐, 냐는 to know 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지에서 얻어지는 경지가 뭐냐면 냐, 나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지냐, 냐가 되겠죠 둘 다 냐가 있어요 브란냐에도 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냐, 나에도 냐가 있어요 냐, 나라고 하는 것은 투노, 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냐, 냐에서는 무엇을 아는가 하면 모든 사물이 공화다라는 것을 사물의 채성을 아는 것이고 야냐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물의 채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냐, 냐는 십지에서 이 냐, 냐는 일체의 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의 종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간적 지식까지 합쳐서 냐, 냐 라고 하고 브란냐 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아는 것 이 모든 사물이 비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브란냐 라고 한다 그리고 육지와 십지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란냐 해바라밀은 온갖 분별이 다 끊겨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냐 나, 지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분별이 끊긴 경지에 이른 다음에 다시 차별현상을 완전히 다 아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냐 나, 십지 바라밀이다 그래서 유시각에서는 이 십지의 지바라미를 무분별지에 얻은 후둑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육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반에 들든지 아니면 열반에 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중생들의 각각의 다른 인연을 따라서 생겨난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자세히 관찰하면 다 보여요 무엇 때문에? 천안통과 숙명통이 있기 때문에 저 사슴이 저 사슴의 모습이 된 원인과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된 원인과 곰이 왜 곰으로 됐는지 그 원인의 연기가 다 보이는 거죠 그 연기를 다 보고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과 고통의 원인을 다 알아서 중생들에게 보살행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을 지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중생들을 많이 도와주 중생들을 많이 그렇게 도와주다가 보통 우리는 어떤 저기를 가지게 돼요 중생들을 많이 도와주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신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상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impression 그 바사나 습이 자기의 잠재의식에 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일종의 바이어스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알라야식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걔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거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양을 보면 나도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이럴 때 그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공하다라는 이치를 채득하지 않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지식 때문에 꼬꾸라지고 더 괴로움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냐 나 육지의 십지에서 얻어지는 그런 일체 지와 아프란냐 공성에 대한 본성에 대한 그런 지혜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가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지와 십지인데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우리 이렇게 아웃레인을 잡았는데 자 환희지에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환희지에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보시 바람이를 수행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구지 제2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는가 십선을 실천하고 그 십선의 그 과보에 대한 고찰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지 보살식이나 되는데 그제서야 겨우 십선을 완성하는가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십선은 그 십악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천수경 공부할 때 십악 참회가 있죠 그 십악 가운데에서 세 가지가 탐진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몸으로 짓는 죄와 네 가지 말로 짓는 허물 네 가지 말로 짓는 허물 가운데에서 상당한 경지가 되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잡담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은연 중에 남을 이간질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주 돌려쳐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아는 것 같이 하면서 완전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탐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2선에서는 제2지에서는 십선을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십선을 실천하게 되면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은 사물을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빛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여러 가지 악에 의해서 뒤덮여 있던 것들이 그것이 하나하나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를 지키게 되면은 그 위에 선정을 닦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선과 사정과 오신통을 닦게 되는 것이 제3 발광지라고 해요 프라바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프라바까리는 해의 이름인데 해가 다섯 개의 산스크리트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해가 처음 막 뜨려고 할 때 여명이라고 하죠 그 뜨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가 나오는 것을 프라바까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명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에 빛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 빛이 발생을 하다가 제4지에서는 아르치스 마띠라고 하는데 마띠는 지혜고 아르치스는 활활 불타오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4지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주 활활 불타오르면서 아주 강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선오록이나 조사스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화두가 잘 들리고 홍보가 잘 되면 굉장히 밝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십지경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5지가 되면 그 다음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수 두루자야 자야 이기다인데 difficult to win 그래서 쉽게 이기기 어려운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엿대는 사성제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는 아비, 무키, 무키는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아비,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진리를 이 연기에 연기법이 그대로 보인다 자 그래서 연기법이라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이 무명에 의해서 생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명을 멸해서 해탈을 하는가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소멸과 그 다음에 무명 때문에 생에 태어나는 발생이라고 하는 그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그것이 얼굴을 앞에다가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날이 오면 바로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진리가 현전하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바로 진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아비묵키부미 현전지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6지를 지나서 제 7지에서는 원행지라고 해서 이제 10가지 방편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지를 떠나서 이제 8지에 들어가면 아누빠띠카 다르마 크샨띠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여기서 인자는 참을인자도 되지만 도장인자도 돼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이제 윤회의 세계에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살이 윤회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원력 생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세계든지 났는데 이 8지가 되면 절대로 원력 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옥이 됐든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퇴타하는 일이 없어요 퇴타해서 다시 분단 생사로 넘어오는 것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지에 이제 들어가면 구지는 네 가지 무해한 지혜를 얻게 돼요 네 가지 무해한 지혜 사무엘지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걸림없는 지혜로서 어떤 생명에게도 불법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불법을 효율적으로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의 힘을 구지에서 가지게 되고 십지에서는 다르마메가붐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의 구름이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아마 내가 이 법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조금 따왔는데 이 법은지는 무엇 때문에 법은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깨달은 경지를 단 한 번에 비추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방의 모든 세계에 죽음이 없는 그런 법을 큰 빛처럼 내려서 그래서 이 법음 하나로 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생멸을 하는 모든 중생을 이 법의 구름 그러니까 일대일이 아니고 법의 구름처럼 온 그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한꺼번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한 번 법을 설하면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깨달음을 불생불멸의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은지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문하고 조금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생생한 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십지경에 대해서 계략과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십지경의 개요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개요를 얘기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주 재밌고 쉬운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대면 비대면 다 막론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쪽에서 질문하실 스님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문 찬스를 대면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아까 진야나가 일체종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르마 진야나 타도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번역이 되고 또 살바야라고 응사도 되는데 일체지하고 일체종지가 같은가요? 일체지와 일체종지 이게 한문으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일체지를 알아하네 티벳에서 공부할 때는 일체종지를 알아하네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번역하고 일체종지는 열애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번역하고 티벳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산스크립트는 사르반 야나 아까라 이런 식으로 좀 길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 언어를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기면 산스크립트 언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체지는 아라한의 지혜, 일체종지는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질문하실 분 없나요? 그러면 우리 대면하는 스님들도 질문할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침보살의 십지경에 대한 그런 설명까지만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침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지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엎드려서 삼배를 하겠다 두 번째, 십지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삼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군가가 십지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내가 그래도 절을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십지경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십지경에 대해서 세침보살이 얼마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지에 들어가는 것을 여덟 가지로 과목을 지었는데 첫 번째는 서분이에요 시간, 장소 부처님께서 혹은 이 십지경이 설해진 그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보드가에서 성조하신지 두 번째 추 보리수 아래에서 십지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시간은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을 설한 것보다도 더 일찍이에요 그 일찍 이 두 번째 주에 보리수 안에서 설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서 설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상상력이 믿음과 상상력이 필요한데 뭐냐면 타화자재천의 궁전인 만이보장전에서 이 경전이 설해졌다 그러니까 6개의 여섯 개의 천상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화락자재천 다음에 타화자재천이에요 거기에서 이 경이 설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대중은 과연 누가 되는가 거기에 있는 대중은 금강장 보살과 사방에서 시방에서 오신 일생 부처 보살 대중이다 라고 했어요 일생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생 다음에는 이제 윤회를 완전히 끝내고 부처가 되시는 한 생만 더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을 일생 부처 부처라고 그렇게 일생 부처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보살들이 대중인 거예요 그러면 설한 사람은 누구인가 금강장 보살이 타화자재천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2주째에 금강장 보살이 이 십지경을 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석가문이 부리하지 않고 금강장 보살이 이 법을 설했는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문이 부처님은 계속 본문을 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 설해야 집중력도 좋고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면 내가 이제 승가대나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 스님이 잘 아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런데 누군가 학인 한 명을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인들이 눈이 동그라지고 아주 활발해요 질문도 활발하고 그런데 내가 하면 다들 의기소침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고 가라앉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왜 부처님이 사라지 않고 보살이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보살이 살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많은 보살 중에서 금강장 보살 금강장 보살은 바지라, 가르바라고 하는데 바지라는 금강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바지라, 천둥, 번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감추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감춘 보살 혹은 금강과 같이 단단한 그 보석을 감춘 보살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금강장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강장 보살이 이 법을 설한 이후는 이 금강이 그렇게 단단하고 벼락이 그렇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셔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라면 바셔버릴 것은 번뇌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번뇌를 바시는 데 있어서 금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강장 보살이 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산매분인데 이 산매분에서는 보살, 대승, 광명, 산매에서 이 법을 설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초기불교와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아주 컨트라버시 그러니까 서로 대치가 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대승에서는 무조건 산매에 들어가서 법을 설하고 초기경전에서는 산매에서 나와야 법을 설하지 산매에서는 법을 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산매에 대한 다른 관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초기불교에도 산매가 어떤 산매가 있냐면 대인산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인산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세 가지를 말하는데 무상산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아무런 표상에 대한 집착이나 잡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산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매에만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표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상산매예요 그 다음에 무언산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매에서도 들지만 마음속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를 무언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산매의 그 종류가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몰입산매에 들지 않더라도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제거되고 모양과 표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집착과 그런 것을 여인 상태는 모양을 여이면 무상산매라고 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무언산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 없으면 공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매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산매가 있고 수행이 다 끝나서 번뇌가 소멸한 사람의 산매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몰입산매를 하는 산매를 닦는다면 그 사마타의 몰입산매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지만 아까와 같이 대인산매같이 번뇌가 사라진 그런 산매에 드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산매에 들어요 그래서 이 보살 대승 광명 산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얻어지는 그런 산매 속에서 이 법을 설했다 그래서 이 법은 보통 사람들의 분별과 번뇌심이 있고 사량심이 있는 사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셋째 가분에서는 이 법을 살아게 된 계기가 노사나불이 수기를 받아서 이 법을 설하게 됐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 산매에 들었다가 출정을 할 때 여러 불보살들과 긍장장보살에게 마정수기를 주신 후에 출정해서 이런 십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 십지를 설명했을 때는 산매에 들었다가 지금 이것은 이제 무슨 산매냐면 사마타 산매죠 산매에 들었다가 다시 나와서 출정해서 설했다라고 세침보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타 산매는 들어갔다가 출정해서 나와서 설해야 되고 대인산매는 그 상태에서 설할 수 있고 이런 산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제 본분인데 보살 십지에 수행을 하는 이유는 열 가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희지는 아상의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다 왜 아상의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죠 환희지 초지보살이 되려면 이 오온 무화를 깨달아야만 환희지 초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의 장애를 초지에서 다스리게 되고 이구지 더러움을 떠난 그런 이제 지는 중생의 몸 등의 삿댄 행위를 하는 그런 장애를 떠나게 하고 이제 여명지 아까는 발광지라고 했죠 여명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법을 공부제하는 그 법을 잊어버리는 장애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여명지는 이것은 사지가 되죠 법을 이해하기에 게으른 장애를 떠나게 하고 난승지 오지는 몸에 대한 암안을 떠나게 하고 현전지는 미세한 습기의 장애 이것은 이제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벗내 장 가운데에서 수호, 따까야 사라지는 그 벗내를 언제 현전지에서 해결하고 이 첫 번째 환희지에서는 벗내 가운데에서 보아서 사라지는 벗내 견옥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전지는 수호, 따까서 사라지는 벗내를 새해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행지는 이제 칠지가 되죠 그때는 아주 미세한 벗내를 미세 벗내 습기를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찌에서는 모든 물질에는 표상이 없는데 본래에는 표상이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벗내를 닦는 것이고 팔찌 선의, 굳이 선의지에서는 중생의 이익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장애를 닦는 것이고 십지는 모든 법에 자제하지 못하는 장애 그러니까 십지가 되면 모든 법에 자제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열 가지의 벗내를 닦는 것이 바로 본분이라고 일지에서 십지까지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청분인데 해탈월 보살의 금강장 보살에게 설명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설분이고 십지경의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세는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가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법을 들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십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시방사계에 있는 모든 보살이 이 십지에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십지를 수행하는 가운데 중간에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발보리심을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십지경을 듣는다는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모든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은 이 십지에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세 번째가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가 되기를 그렇게 서원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일곱째 설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량승분이라고 하는데 항상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저도 그러한 소원을 세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침보살의 십지경에 대한 과목을 이렇게 마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환희지의 본문은 정말 환희스럽죠 이제 그 환희스러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25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가면 다시 또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